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경력 김성은입니다. 수학 B형 선택자였는데 A형으로 돌리는 학생들 있죠. 고학생들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짧게 이 TCC를 찍도록 하겠는데 노량길에서도 제가 현장에서도 보면 특히 3월 학평 끝나고 또 4월 학평 끝나고 선생님 제가 B형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좀 수학이 힘듭니다. 그래서 A형으로 돌리겠습니다. 문가로 아예 바꾸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노하우고 있어. 또 게다가 6월 모평까지 끝나고 나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B형에서 A형으로 바꿉니다. 그 사람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봐. B형에서 A형으로 딱 바꾸고 나면 그러면서 미적분과 통계기본을 공부하게 되지. 수학 원의와 똑같으니까. 미적분과 통계기본을 공부해보게 되면 쉬워. 이거 뭐야 싶을 거야. 미분 적분도 원래 이전에는 우리 막 복잡한 것들 했었는데 초월함수 안 해. 다 다항함수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하게 되고 또 확률통계에서도 원순열이네 중복순열이네 이런 거 다 빠지면서 너무 쉬워. 그러면서 이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 게다가 또 혹시 모의고사례도 본다면 생각보다 점수도 조금 많이 오르겠지만 등급도 막 오른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원래 5등급 정도 받았었는데 문과로 가서 시험 한번 쓱 봐보니까 어? 막 3등급 떠. 막 어쩔 때 2등급, 2등급까지 잘 모르겠지만 막 3등급 뜨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오 이거 할만한데 좋은데 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겨울 내내 수투, 적통, 기백 가지고 막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수학에 공부를 많이 투자했었는데 수학 공부 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대폭 줄여. 대폭 줄이면서 국어, 영어, 탐구에 막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수학 공부 시간이 자꾸 뒷전으로 처지게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A형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많이 오르지 않아. 아니 어쩌면 이과에서 원래 나왔을 만큼의 등급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알겠어? 여러분 잘 들어, 잘 들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목표를 삼아야 되냐면 여러분 B형에서 A형 돌려보니까 어때? 쉽지? 우리 미적분 너무 쉽지? 쉽잖아. 또 수학 1? 공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착각이야. 수학 1이 대신 어려워집니다. 알겠어? 킬러 문제도 수학 1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수학 1을 사실 우리 이과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화적으로 디테일 있게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아, 내가 A형으로 바꿨으니까 수학이 쉬워졌으니까 수학을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B형에서 내가 수학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란 말이야. 수학 1, 미통기를 더 많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목표가 100점. 알겠어? 여러분 할 수 있어. 알겠어? 내가 원래 이과에서 4등급이었어요. 문과가 가지고 1등급 받을 수 있다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니까. 해보니까 어때? 쉽잖아. 좀 할만하잖아. 그럼 할만하다고 그냥 조금 하면 그렇게 그렇게 끝나. 그러면 안 되잖아. 오히려 찬스로 생각하시고 아, 나 A형으로 돌린 거, 이왕 돌린 거 아예 1등급을 받아버리겠다. 알겠어? 아예 1등급을 받아버리겠다. 여러분이 B형이지만 A형으로 돌려서 1등급 나오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수학 A형 우리 1등급, 아니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보자고. 알하니? 그래서 우리 겨울에 이전에 처음에 수투, 적통, 기백 붙잡고 막 이과 공부하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다가 기백 특기 공부해보다가 아니 못하겠어 하고 A형으로 돌렸다면 좋아. 돌렸다면 그 열심, 그때 막 악착같이 수학 공부에 투자했던 시간들 있지. 그 이상을 수학원과 미통기에 투자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 2015 수능에서 A형 응시를 하시되 A형을 뭘로? 100점으로. 알았어? 100점. 수학 A형 100점 받아봐. 그럼 완전히 얘기 달라지는 거야.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정말 이 말이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에서도 제가 많은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B형 하다가 A형 돌리는 애들이 좀 나와요. 이제 작년에도 제가 보고 재작년도 봤지만 반드시 이제 6월 지나고 나면 더 많이 나올 거야. 막 B형에서 A형으로 돌리는 애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A형으로 돌리고 나서 똑같은 걸 겪게 되는데 뭐냐면 어, 할만해 하면서 수학 공부 시간을 확 줄인단 말이야. 이게 독이야. 알았어?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 공부 시간을 원래 내가 이과 B형에서 공부했던 시간 그 이상 오히려 그 이상 더 투자하셔가지고 아예 100점을 맞아버리단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 이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마음 잡으시고 수학 절대로 뒷전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제일 먼저 수학하셔서 수학 반드시 100점 받자. 이게 우리의 목표. 됐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드시 2015 수능에서 내가 수학 100점 받아가지고 내가 대학을 잘 갔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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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